아영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걸그룹으로 뽑혔고 해서 전학 온 태그님 안녕하세요. 잘 보냈습니다. 태형 공연 갔다 오고 지금 완전 제 첫 방송하는 거야. 진짜 좋네. 이걸로 바꾸기로 했어. 이렇게 작은 척을 썼어. 이거는 괜찮지. 이린아. 넌 원래 그렇게 이뻤니? 갑자기. 너네 너무 속물이다. 나랑 싸우기 싫으면 조용히 있어. 우리 미안한데 최근에 이별한 건 아니지. 나한테 시비 걸지 마. 지금 약간 나랑 정신. 맨디. 안 알려줘. 우리 이별니까 더 난다. 우리 이별니까. 니게 씨의 홍보 무대를 뽑는데 너는 또 지원했다며? 제정신이니? 니게 씨의 이렇게 생겨먹고 너. 한 번 그렇지. 한 발. 그럼 들어와. 여태. 설치. 옅. 할까봐. 나랑 안 도착했어. 당신과 함께nalmarkt의 곳에서 부탁드립니다. 돌아다니 Tara Síl foundational 내용을 concerning